비행기의 배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창문을 먼저 그려줄까요? 네모나게 네모네모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창문을 먼저 그려줄까요? 네모나게 네모네모 네모네모 이렇게 창문을 많이 그려주고 이제 날개를 그려볼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날개를 그려주고 날개의 불빛도 이렇게 달아줄게요 꼬막으로 바퀴도 그리고 꼬리도 비행기 꼬리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비행기를 다 그려봤어요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긴 반쪽 원으로 비행기도 완성 이렇게 긴 반쪽 원으로 비행기도 완성 먼저 까마귀의 입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그려주고 날개도 그려주고 꼬리도 뾰족뾰족 다리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깜짝 놀라서 땀이 뻘뻘 흘리고 있어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까마귀를 다 그려봤어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모로 까마귀가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그림 그리기 재미있었죠? 내일도 하니쌤과 즐겁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친구들 미세놀이터에서 또 만나요 창의 팡팡 모두 안녕